아 새집 같은 것도 있고 아 이도와 지나가리라 스파이더맨 데리고 스파이더맨 여기가 이모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KT에서 KT 세이프트에서 나왔는데 징이 박혔네 축구와 스파이크가 징이 박혔어 이렇게 나무로 엄청 잘 컸네 나무로 그냥 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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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란 푸신, 이스라엘, 라이블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